7947님이 눈 뜨자마자 키스해도 괜찮습니다 아 힘들어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친구 있을 때 맨날 했던 건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서 약간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아 그래? 그냥 얼굴에서 사람 얼굴에서 고소한 향이 나요 그럼 맨날 이렇게 유분이 많은 거 아니야? 그래도 유분이 많아서 고소한 향이 나도 제가 그걸 맨날 맡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으니까 그걸 왜 상대가 가만히 있어? 네? 하지 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꼬순내 같은 건가? 맞아요 완전 꼬순내 맞아요 꼬순내 그런 꼬순내 같은 게 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눈곱 냄새 이런 거였겠죠? 난 눈 뜨자마자 키스는 약간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도망가요? 입을 안 벌릴 것 같아 그냥 아 입을 안 벌리는 숨 안 쉬고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요 2729님 제 애인이 그러는데 제가 트름하는 소리가 귀엽대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등을 두드리면서 유도합니다 히히 이렇게 뭐야 무슨 까난 애기도 아니고 무슨 트름하는 게 귀엽다 이거 좀 심하긴 하네 등을 두드리면서 유도하는 거 좀 심하긴 하네 이거 진짜 민폐다 식당에서 밥 먹고 등 두드려 빨리 트름해 트름해봐 트름해보라고 진짜 이상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 뭐야 하면서 어디 막 소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겠다 0311님이 0311님이 저는 애교 부리는 남자는 너무 남동생 같다고 생각해서 싫어했는데 언젠간부터 남자친구가 하는 애교라는 애교는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이돌 애교 모음도 찾아서 남친한테 보여주며 더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게 콩깍지인 거죠 해주셨는데 이런 게 콩깍지인 것 같아 그치 나는 애교 부리는 남자가 싫었는데 너는 너가 부리는 거 너무 좋네 이거는 콩깍지 인정인 것 같은데 트름 소리 이런 거는 그냥 좀 특이한 취향? 혹시 몰라 너튜브에서 트름 모음집 1시간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어 그거에 막 쾌감을 느끼는 거지